효정 씨부터 가겠습니다. 82 안 넘어요. 90 85 89 오케이, 오케이. 96 85 제가 이게 모르지 아닌가요?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이게 90이요? 99요. 고마워요. 씻으면 안 돼, 씻으면 안 돼. 정말 씻지스럽네요. 우선 저는 70dB 이하로 먹는 건데요. 잘랐다. 한 번만 더 도전하는 걸로. 그래, 어디까지 해야지 되게 나와. 해야지 되게 넉어. 오, 청량한데? 오, 청량한데?